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11기상 3장 16줄에서 19줄까지 하고요. 어제 그 우리 구독자 대학생 중에 한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읽고 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실 하는 것은 중급, 초급 좀 넘어야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읽기가 잘 안되는 분은 알파벳하고 자음음 읽기가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공개로 갑니다. 전반부는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 본문에 대한 관심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뒷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두 부분으로 하니까 먼저 간단하게 하는 것 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 초보, 초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ように 주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중님과 같은 여성에게도 남는 것입니다. 당신과 이 여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두 부문을 당하십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때, 된 이런거죠. 타보나 하면 여러분들이 보위에 약변하는데 야보, 나보, 그 다음에 앞에가 변하면 미완료에요. 미완료가 나가 붙으면 2인칭 복수도 타보나, 3인칭 복수도 타보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몇인칭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셰타임, 둘, 나심, 여자들, 조노트죠. 조노트는 아까 조트가 아니고 조노트입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네요. 조노트, 자나는 창녀입니다. 두 창녀, 그렇죠? 두 창녀 여자들이 그들이 왔다. 엘, 한벨레 왕에게 그리고 타모드나, 섯다, 레파나, 그 앞에 그리고 토메르, 이제 토메르는 단수가 나오죠. 3인칭 여성이죠. 요매르는 그가고, 토메르는 바브, 연계형, 3인칭 미완료니까 그 여자가 말했다. 하이샤, 한 여자가 아하트, 한 여자가 비, 내게 아도니, 왕이시여, 주여, 아니, 내가, 그리고 하이샤, 그 여자 하조트, 이게 이제 조노트예요. 조노트는 창녀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셔베트, 바바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카드, 그리고 한 집에, 그 하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도 엘레드, 엘레드는 바브 연계형 1인칭, 야라드죠. 낳았습니다. 인마 바바이트. 그래서 그 여자와 아이를 낳았는데 서로 같이 낳았죠. 하파에히, 바염, 3일째 되었을 때 그 집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고 3일째 되었을 때 릴레, 레드티, 내가 낳았을 때 베텔레드, 그 여자도 낳았다. 감, 하이샤, 그 여자도 또한 낳았습니다. 이 여자죠. 그 여자가 하조트 그리고 메아나크는 우리는 야크다브, 함께, 엔, 그리고 함께 있었고 엔, 자르, 자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트, 에트의 1인칭 복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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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밖에 외인은 없었습니다. 바바이트, 집에 슬티, 머머를 죄악하기에는 셰트하임, 아나크노, 두사람 아나크노, 바바이트 그 집에 있는 두사람 빼고는 머머 외에는 익셉터예요. 슬라티, 또는 그래서 바이아모트 그런데 벤, 하이샤, 그 여자의 아들은 이 여자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라일라 밤에 아셰르, 쇼크바 누웠다가 알라이버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 그 사건이에요. 간단하죠. 4분밖에 안걸리죠. 한번더 제가 아마 이거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분 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보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초급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급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초급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번 알파벳을 넣어야 되겠네요. 매번 자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아야 되요. 알렛, 베트, 긴벌, 달렛, 해, 바브, 사인, 해트, 테드, 여드, 카프, 라멘, 맵, 눈, 사멕, 아인, 그 다음에 페, 사데, 코퍼레시, 신신, 타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게 발음이 이제 알렛은 거의 무검이고요. 베트는 B, 긴벌은 G, 달렛은 D, 해는 H, 바브는 W, 사인은 Z, 해트는 H, 시, 테트는 테트 발음, 요도는 야, 요 발음, 카프는 K, 라멘은 L, 그 다음에 맵은 M, 그리고 눈은 N, 사멕은 S, 아인은 무검인데 요렇게 요렇게 몸하고 같이 발음됩니다. 페는 P, 그 다음에 사데는 S 밑에 강하게, 코프는 Q, 레시는 R, 신은 신, 쉰, 신, 쉰, 타브. 요 발음의 음력을 알아야 돼요. 요걸 알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는요. 몸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은 제가 해보니까 아예 이오, 자 조금 낮추겠습니다. 아예 이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쉽게 말해서 어 자음 밑에 어 T 자든지 이거 카메스 또는 바타 카메스 T 자 같이 생기고 줄이 작고 있으면 아 발음이에요. 쉽죠? 아는 그냥 줄을 꺾는다. 애는 뭐냐? 애부터 합니다. 애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넘어가서 그러는데 쟤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쟤레이오드 세골이 있는데 애는 애 두명 세명. 자음에 애 두명 세명 나가면 쟤레이오드 무조건 애입니다. 아는 쉽죠? 밑줄자. 애는 애 두명 세명. 그죠? 물론 이름, 장모음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는 이 한마리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데 히렉, 히렉이오드. 그래서 이 한마리. 밑에 점 하나 있으면 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여기 보면 바브 위에 오 점 홀렌바브라 그러죠. 또는 여기에 보면 이 카메스 하트. T 자 같이 생긴데 이거는 더물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는 오. 그래서 주로 위에 점이 있거나 오. 그래서 위에 점이 있으면 오. 우리 영원히 하고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는 뭐예요? 밑줄자. 애는 뭐예요? 두명 세명. 이는 밑에 점. 그죠? 밑에 점. 애는 아예 이. 오는요? 오는 위에 또는 카메스 하트. 우는요? 우는 비 세방울 히부츠 또는 바브 안에 슈렉. 우리 안에 비가 우스수. 그거를 아이요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먼저 가지시고 굉장히 쉽게 모음을 가르쳐 드리는데.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모음에 대해서 장모음, 단모음 알아야 되지만 읽어보면 돼요. 그니까 그 발음하고 하나씩 읽는 거예요. 자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알렙하고 카메스니까 여기 아. 자에는 제트니까 아스. 처음에 히브리어 할 때는 엄력을 쓰는 것을 해요. 그런데 뭐 엄력을 쓰든 안 쓰든 아스. 그 다음에 타하고 타번은 T 발음이고 카메스는 아니니까 다. 보는 배트의 위에 점이 있으니까 보. 여기 점이 있죠. 보. 이건 아니고요. 보. 그리고 알렙은 무금이고 다 보. 그 다음에 누는 애니고 카메스 아 발음이고 나. 맨 마지막에 해는 발음이 없어요. 그냥 나예요. 해트면 나흐 되겠지만 여기 구멍이 있어서 뒤로 가면 나. 그러니까 아즈 타 보 나. 그 다음에 신신이라 그랬죠. 왼쪽에는 신이고 오른쪽은 신신. 그리고 슈바 점 두개는 어의 발음인데. 그러니까 쉐 이렇게 발음하죠. 타. 타버의 아 발음이니까 여기 밑줄 작은 아 잖아요. 쉐타. 그 다음에 요도는 와이 발음이고 아이 발음이죠. 밑에 점 하나 있으면 이 발음이에요. 쉐타임. 그래서 아즈 타 보 나 쉐타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눈에 아니까 나. 왜 오가 안되느냐. 오가 되는 경우는 요 경우에요. 야모트 같은. 여기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T자로 되는 카메츠는 거의 아로 보시고. 호가다가 오가 된다. 카메츠 아트.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아요. 야모트 같은 경우. 요런 경우는 나. 시. 그 다음에 히렉 요도니까 쉼 장음이 되고. 맴. 쉼. 나. 쉼. 그리고 사인에 위에 점이 있으니까. 위에는 무조건 오죠. 바람이. 소. 그 다음에 눈에 바보 위에 또 점이 있어요. 조노트죠. 조노트. 장여들이란 말인데. 조노트. 이렇게 되죠. 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알렙 세개 점. 두개 세개 점이 있으면 에. 에 두세명이니까. 에. 라메스는 엘. 그죠. 그리고 하. 헤에. 아하. 그 다음에 맴의 에니까. 맴. 하. 맴인데. 문제는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이걸 따겟이라 그래요. 따겟이는 앞에 모음이 있으면 중복점이 돼요. 그래서 함. 멜레. 한번 더 넣어줘야 돼요. 맴을. 함. 맴이 두개라고 생각하고. 함. 그 다음에 메에. 또 점 세개니까. 에가 세명이니까. 에 발음이죠. 함. 메. 레에. 또 에. 세명이니까. 에 발음. 함. 멜레. 크. 요거는 뭐냐. 카퍼인데. 카퍼가 뒤로 가면 쭉 뻗는데. 거기에 또 이 두개의 슈바가 지킨거에요. 근데 밑에 지금 보기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거에요. 함. 멜레. 크. 이렇게 발음하면 되구요. 그리고 이 바. 밑에 짝대기. 줄거면 아죠. 바. 그 다음에 타. 아. 위의 점이 있으면 오죠. 위에는 무조건 영원히. 위에 또 오. 하고 쳐다봐야 되니까. 타. 아. 모. 드. 데. 드. 나. 레. 여기 점은 으에. 레. 페에. 아. 니까. 파. 나. 이 두개가 장음이에요. 나브. 지금 읽기 연습하는거에요. 그래서 초급분들은 읽기를 더듬더듬. 이게 잘 안되면 옆에도 발음 겨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봐야 되요. 발음 기호하고 소리하고 들어서 익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익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읽는 실력이라 하는 이유가 바. 그 다음에 토. 메. 점색에는 에잖아요. 메. 에. 르. 바. 토. 메. 르. 발음이 밑으로 가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면 다시 옆으로 가면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좀 커졌네요. 화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 두 번째 줄. 하. 이. 몸은 여기. 이. 알렙은 발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렙은 그냥. 아이고. 화면이. 죄송합니다. 그냥. 에.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은. 하. 이. 밑에 점이 있으면 이 한마리니까. 이. 시. 여기에 점이 있을 때 모음이 있으면 중복점. 하. 이. 샤. 하. 아. 하. 드. 짝대기 거면 무조건 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아. 도. 니. 그죠. 아. 니. 배. 하. 이. 샤. 정복점. 하. 바. 바. 하. 낮. 자. 자연에 또 점 있죠. Gray. 모음이 들어 있으니까. 종 복점 하.rå. 소. 오. 드. 그 다음에 여. 쉽. 보opard. 위.에 점 있잖아요. 보. 드. 배. 바. 이. 드. 에. 에, 하, 드, 바, 에, 레, 드, 람에서는 리얼 리얼 발음, 리얼 두 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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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건 무식한 이야기고요. 바, 에, 라, 레, 드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바, 엘레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임, 마, 메메, 메메 그 중복 점이니까 하, 임, 마, 하, 바, 바, 여기 두 개 다 짝대기 있잖아요. 짝대기, 바타, 가메차인데, 아, 짝대기가 무조건 아, 바, 바, 그 다음에 이, 드, 바, 예, 히, 바, 요, 오, 오우의 점이 있으면 오우예요. 바, 여기 발음이 안되면 옆으로 가요. 염, 핫, 셰, 리,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음역을 써기도 하는데, 음역을 써도 되고요. 하나씩, 레, 리, 드, 티, 레, 리, 드, 티, 바, 테, 레, 드, 감, 하, 이, 샤, 핫, 소트죠. 여기 중복점, 하, 소, 핫, 소, 오, 트. 오 발음, 여기 발음이 안되면 옆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음제를 할 때 바, 바, 아, 낙, 흐, 누. 안에 재미있으면 우라고 그랬죠. 눈하고 누. 야, 흐, 다, 브. 에, 엔, 사르. 이, 타. 이것도 중복점이에요. 이, 타, 누. 바, 바, 이, 드. 줄, 줄, 라메스. 리얼리얼라. 줄, 라, 티. 셰, 타, 임. 아, 나, 흐, 누. 이 두 개 합해. 그래서 발음이 밑으로 안되면 옆으로 가야 돼요. 바, 바, 이, 드. 바, 야, 모. 이게 이제 카메츠 핫업이에요. T자 같은 게 거의 안돼요. 장모음. 요렇게 되면 여기 길어지니까 요거는 짧아져요. 바, 야, 모, 트. 여기 이제 카메츠 핫업이라고 오, 오 라는 경우에요. 그리고 벤의 세명이니까 하, 잇, 샤, 핫, 소, 오, 트. 라, 끊고 일, 라. 아, 쉐, 르. 샤, 크, 바. 알, 라, 브. 알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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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 하면 모음은 굉장히 쉬워요. 자음은 여러분들이 읽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알파벳 발음 있잖아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법 책에 보면 알레벳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책이든지 알레벳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 기호를 여러분들 보시고 아, 다른 책이 있네요. 잠시만요. 쉬운 책.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읽기 책. 이게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알레벳을 보시기를 바라고 자음 모음을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후에 오륙오를 보면 있어요. 알레벳. 김을달렙. 이 발음 있잖아요. 에바브. 자인. 해트. 테드. 요다. 카프. 라멘. 맴. 눈. 사메. 아임. 펫. 사데. 코프로. 에시. 신신다. 발음 기호 있고요. 그리고 모음은 금방 아이요. 아는 밑줄자. 카메스. 파타. 에는 두명 세명. 이는 밑대점 하나. 히레. 히레기오드. 오는 위의 점. 홀렘. 또는 홀렘바브. 우는 슈렉. 또 키부츠. 비 세방울. 그래서 아이요만 합해하면 음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고 금방 읽었던 그런 식으로 지금 읽기 연습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아즈 타보나 세타임 나심 이런 식으로 읽기 연습하시고 좀 잘 모르면 옆에 보십시오. 발음 기호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합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아즈 타보나 세타임 나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